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의 소리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 그리고 서울의 소리 대구특파원인 조석원이라고 합니다. 검찰개혁이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로 입법을 했고 그리고 나서 6월부터 제대로 된 공수처 법안 그리고 검경수사조정권 각각의 이런 검찰개혁 입법과 완성을 앞으로 해나갈 텐데요. 첫 번째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일 큰 장애물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까지 윤석열 검찰은 공공연하게 선거법 위반을 가지고 다시 이번 4.15 총선에 주놈한 국민들의 명령을 어기고 계속해서 역주행을 해왔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꿈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각각 민주 진보 개혁 진영에 있는 우리 선거에 당선됐던 당선인들의 압수수색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허물과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진척이 없는데 각가지 다른 정치적인 사건들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건들은 정치 검찰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검찰 체제에서 더 이상 검찰개혁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1장애물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고 새로운 검찰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어제 엊그저께 제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임은정 검사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을 뽑았습니다. 그만큼 검찰 내에 가장 먼저 도련해야 할 사람은 바로 그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시민 여러분 윤석열 총장치하에서 검찰개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큰 목소리를 내고 한뜻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더욱더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두서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게임 대구 시민들 모임도 하고 있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 박대희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가장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코로나19가 제일 처음에 현 정부에서 잘 방영이 되고 있다가 조기에 대구의 신천지 신도 31번 확진자로 인해서 그들이 같이 예배를 했던 예배자 2천 명 가까이 되는 그 예배자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대구시장과 대구시 그리고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음을 이미 대구시에서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압수수색을 반려한 이 검찰 최근에는 31번 확진자가 거짓말했는 거 거짓말했는 게 드러났죠.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예배를 봤었고 그리고 명단에 신천지 측에서 제시한 명단이 진실이라고 대구시에서는 신뢰한다고 얘기했지만 또다시 위장교회와 교육생과 관련된 그 명단이 또 붕괴가 되면서 이 신천지가 얘기했던 것들 신뢰가 무너졌다는 게 바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압수수색과 검찰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31번 확진자가 한 달 거의 두 달 가까이 되는 입원을 하고 나서 얼마 전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그 비용은 정부에서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진료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됩니다. 이 31번 확진자로 인해서 전국에 코로나19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뭐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대구시장도 동선문자 유일하게 코로나19가 확진자가 수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선문자와 전술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대구 시민들은 어느 지역에 코로나가 발생했는지 어느 지역에서 신체제 신호들이 왔다 갔는지를 전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다 문자가 실시간으로 날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만 문자가 날아오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기자들이나 시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최근에 이제 확진자 한 명 두 명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 시청에 고작 타고 들어가야지만 겨우 볼 수 있을 정도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구시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얼마 전에 경제부시장의 비서까지 신천지 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동선 공개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검찰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신천지와 대구시의 이 말도 안 되는 행태들에 대해서 검찰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어제 시장이 얘기했더군요. 마스크를 안 쓰면 300만 원 과태료를 문다고 지금 다 끝나가는 마당에 뭐 하자는 겁니까?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 시민으로서 분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지역에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또한 검찰 또한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신천지에 대해서 강력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발동해서 수사를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 코로나19를 수사권과 기소권만 제대로 발동했더라도 코로나는 애초에 이렇게 피해자와 사망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대구시의 행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뻔뻔하게 가만히 있는 검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퇴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코로나 사퇴 때 윤석열 검찰이의 행위 신천지 봐주기 신천지 압수수색 한 번도 안 오고 2만 인원에 탈탈 안 터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없이 서울에서 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신천지가 검찰이 얼마나 박혀 있는지 신천지에 대해서 입도 뻥뻔 났는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묻겠습니다. 신천지가 살인죄로 2만 인원의 사기꾼이 고발됐는데 왜 당신들은 주사하셨습니까 이것만 봐도 윤석열이 얼마나 비열한 법 집행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게 드러나고 있는데 검찰과 대검과 언론과 미통당 삼박 커넥션으로 이번 총선을 민주당 문재인 연부를 망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들이 속속이 드러납니다. 현재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 공무원일 뿐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되고요. 판사하고는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판사는 법무부 장관 지휘 안 받습니다. 이런 제가 법무부 장관의 감찰도 거부하고 채널A 협박 취재 부분에서도 법무부 장관의 감찰도 거부하고 인권위 조사 운운하면서 거의 뭐 20일 넘게 시간 끌다가 증거가 없어질 뻔 시간 되니까 수사해라 해서 하는데 그 중앙지검 이성훈 지검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구태타 검찰 이대로 놔두고 볼 수 없다. 윤석열이 제일 막는 것은 검찰개혁 공소수설 설치 등등 이런 것들을 막아서 검찰이 유재해온 일제 때부터 100년 동안 유재해온 그런 맥을 이어 온 도착외국 검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자가 자기 개인적인 사생활에도 깨끗해야 우리가 인정을 하지 더러운 집안 장모가 희한한 사기짓을 벌리고 이런 집안을 또 윤석열이가 그걸 모른 게 아니고 장모와 통화해서 체류를 내려봐라 이런 개입원 정황이 다 드러났고 이런 자가 검찰총장으로 앉아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당장 사퇴하십시오. 아까 민복의원이 말씀하시다 울컥해서 중단했는데 윤석열 검찰 주탄 좀 해주십시오. 방금 대구시민 몇 분하고 백원중 대표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만 대한민국의 헌법에 나와 있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권력 주체인 국민 한 분 한 분들이 지금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이 하는 행위를 봤을 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은 생각의 동물 이라는 것이죠. 윤석열 총장 분명히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스포트라이트 우리가 TV 방영이 되었지만 이걸 본 대다수 국민들은 윤석열 총장이 그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에 내려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 만 만 원의 권한인 스테레스가 많은 병들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테레스로 인해서 경기도 지금 좋지 않는 상황인데 이 부분까지 더 겹치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피곤합니다. 윤석열 총장님 제가 강목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본인일 겁니다. 오늘 잠 청하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최소한에 5분 정도만 자신을 되돌아본다면 내일 당장 사퇴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만약에 잘 모르신다면 서울의 소리 구독을 눌러주셔서 오늘 방송한 서울의 소리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님 그 자리에 더이상 있지 마시고 뜸 들이지 마시고 뜸은 밥할 때만 들이면 됩니다. 즉각 사퇴하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인가요? 서구구의원인데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민복이 서구구의원님의 말씀 들었고요. 또 대구 시민이 한 분 나오셨는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사퇴하라 대구 시민의 이름으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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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정총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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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말씀입니다. 대구 시장도 마찬가지고 제가 뭔데 마스크 안쓰면 300만원씩 벌금 물리겠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얘기한 사람은 대통령도 없고 장관도 없는데 대권 도전한다고 하던 권영진이 벌써 대통령도 기분이 두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마스크 안쓰고 300만원씩 물겠습니까 대구 시장이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대구 대구 공화국 대통령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촬영은 잘했다고 하세요. 대구 시민 여러분 저기 우리 한 말씀 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대구에 신천지 관련한 지금 권영진 대구시장도 고발상태고 그리고 신천지에 관련돼서도 고발상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검찰이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찰이 수사를 해보겠다고 했는데도 두 번이나 반려를 했죠. 결국에 얼마나 늦었냐 그게 바로 신천지에 관련된 내용들만 해도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가 나중에 소위 말해서 행정집행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권영진 시장과 대구시 당국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무런 문제없다 이제는 이렇게 얘기했고 본인도 신천지 대구 교단을 향해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검찰이 검찰개혁과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정말 정의를 세운다면 제대로 이런 것들을 수사해야 되고 이것들이 바로 민생과 직결되는 것들이 바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온전히 우리 대구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대구시장과 세구시 당국 여전히 반성할 줄은 모릅니다. 그리고 검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성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을 제대로 시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바뀔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꼴을 보니 반성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국민들의 힘을 다시 지금 보여줘야 된다면서 내가 지금 이해지었죠. 이 부분에 왜 대구시민들이 이러는지 저도 대구의 고향으로서 지금까지 한 38년 정도 살아왔지만 같은 사람으로서 이해가 전혀 안됩니다. 대구시민들은 대구시민이기에 대구시민들을 욕 좀 해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강의들 재개발에 개발 건축사업에만 예산 다 쏟아붓고 청년층들 신혼부부들 지원해주는 서울하고 대구하고 비교했을 때 1000배 차이 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르신들은 무조건 찍습니다. 그 단순한 이념 하나 때문에 이념이요? 역사책 좀 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된 잘못된 정보 때문에 대구의 젊은 청년층들이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20대 인구 유출도시 1위입니다. 대구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광주하고. 광주하고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비교 자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구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조차 쓰지 않고 대구가 힘들어지는데도 무조건 찍습니다. 그냥. 그것부터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총선 이후로 아마 타지역분들 타지역에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께서 대구 경북을 심하게 질타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질타는 여러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스스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처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끝까지 대구를 변화하기 위해서 대구도 대한민국의 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구 시민으로서 대구에 살아온 대구 토박이로서 상식을 예의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서 조신님도 내려오시고 대구 서부지청에서 민풍의 의원님 오셔서 이렇게 하셔서 검찰개혁을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객관적이고 심사숙고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제대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욕하고 헐뜯고 남의 사진 가지고 심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르신 나이 드신 어르신인데 입에 담지 못할 욕으로 모든 것을 바꾸려 하고 혐오증을 불러일으키고 그게 정치 아닙니다. 마라톤 한 번 했다고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대구가 엄청 높았습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정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 번 돈의 그 세금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또다시 이런 일들을 반복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고립될 것이고 스스로 심판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바로 선정된다 현장에서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민복이 대구 구의원님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민복이 의원님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거는 남이 안 하는 일을 맨 처음 시작하는 게 부쩍 어려웠습니다. 하찮은 일이라도 맨 처음 시작은 어려운데 사람들은 아 그건 뭐 나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맨 처음 윤석열 물러나라 법원 검찰 앞에서 집비를 하는 거는 쉽지만 않을 거고 대구에 서기는 쉽지 않았다. 저희가 오늘 찾아와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좀 더 어떤 개혁을 하려면 윤석열이 먼저 사퇴해야 된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때문에 말도 못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들 중에 윤석열이가 누군지 좀 분석해서 행동에 좀 나서주시는 의원이 계셨으면 좋겠다. 국회가서 법원 할 게 아니라 윤석열의 잘못을 국회 소통관에 가서 기자회견이라도 하고 윤석열 일가의 비열한 짓들을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하면 기사도 많이 써줘요. 우리 같은 사람이 오면 한 줄도 안 써주는데 검찰의 대검 윤석열과 연계된 사건은 언론 기사를 많이 써주는데 윤석열을 비판하는 기사는 안 쓰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북에만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자회견 한 번에 하세요. 정론관에 가서 하시고 그러세요. 윤석열 사퇴 집회가 얼마나 확장될지 언제 윤석열이가 사퇴를 낼지 모르지만 우리 서울의 소리는 5월 안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저 할 일이 또 많아요. 검찰개혁뿐 아니라 언론개혁 등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월 안에 사퇴를 내고 7월 때 공수수 사퇴되면 죄가 있으면 고발 당해서 임문점검사가 고발을 한다니까 죄가 없으면 무지로 풀려날거고 죄가 있으면 감옥할겁니다. 다시 한번 임문점검사 고맙다는 현직 검사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또 현직 구원으로서 행동하는 분 또 현직 검사로서 돼있는 검사분들 임문점검사 한번 보십시오. 옳고 확실히 가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공수처 이로 직접 자신이 고발에 각오가 돼있다. 이 정도는 돼야 인물 아닙니까 검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윤석열 사퇴를 촉구하는 대검찰청 앞에 농성을 들어가는데 누가 하냐 윤석열 장모 저한테 피해를 당하고 감옥 갔다 온 피해자들이 함께 할 겁니다. 예 오늘 대구에서 대구 서구 지방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사퇴라는 지피 신고도 된 공식적인 지피가 올해 처음으로 열린 것 같습니다. 뒤를 이어서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나 지피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죠. 이제 우리 밥 먹으러 가야 돼 우리 마지막으로 또 누가 한 번 박대희 씨가 선착을 하고 윤석열은 사퇴하라 3번 사퇴하라 윤석열은 사퇴하라 윤석열은 사퇴하라 윤석열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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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치겠습니다. 아니 권영의 시장 왜 이렇게 틀려 그래 갑자기 세권이 좀 먼다든지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7명 확진자 나가가지고 그게 동성 파악이 안 되거든요 언제 나왔어 그게 며칠 전에 나온 거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근데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서울에서 질본에서 내려와가지고 조사한다던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우리 그 사람이 그런 거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생활적 거리두기 하니까 거기에 딴지 거는 거야 하려면 직접 했어야지 어제 그제 했어야지 그러면 왜 오늘 하냐고 그걸 딴지 엄청 말 걸죠 정치적 얘기가죠 정치적 얘기 갔다 보니까 20년 10년 어딨나 거기 가면 사무실이 있었어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야 이슈를 먼저 선정해야지 하나 해봐야지 응 이따 또 갔다녔으면 안 될까 그래 이제 다른 이슈로 못 가게 자기 목숨을 못 가게 하려고 대표장님 옆에 계신 분 우리 딸 여기 우리 딸 여기 살고 닮으신 거 같애요 셋째 셋째 우리 민복이 의원님이 저를 못보셨나 봅니다. 제가 이재용 선거운동 캠프에 있었는데 무슨 셈? 이재용. 저는 자주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터뷰 간 사람들이 많이 당선됐잖아. 근데 대구에서 한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돼서 얼마나 화가 나. 너무 화나요. 제일 기본적인 게 민경욱이 떨어뜨린 정희롱도 그분이 선거운동을 잘했다구만. 맞죠. 그래서 3타전에서도 이긴다는 건 힘들었거든. 그분이 선거운동을 잘해서 그분 선거운동할 때 그분 부인이 선거운동할 때 한 50m 앞에 사람이 오면 거기서부터 저러고 갔지. 그래서 4번 하고 앞에까지 가서. 얼마나 감동적이야 그게. 아는가? 대박이다. 진혁은 아는가? 아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찍어야 해. 너무 재밌어. 어? 맞네. 우리는 당선자들 보면 기분 좋았는데 얼마나 기분 그랬을까. 우리는 기분이 너무 더러웠지만 대구에 모여있는 게 낫대요. 이렇게 도려내래요. 그대로 도려내자고. 그래도 그래도 지난번보다 민주당 찍은 투표율이 높아졌잖아. 투표율은 올라갔어. 이걸로 확실히 잡아야지. 여기 이거 토속식당인가 여기? 투표율은 확실히 올라갔죠. 그럼 부산은 33%야. 30%야. 이거 알아? 네. 20대 여성 투표율 30대 여성 투표율 50%? 30%? 20대 여성이 그 득표한 거 민주당 찍은 게 65%고. 오 많아졌네. 그리고 미통당 찍은 건 27% 오 근데 30대는 더 높아. 미통당이 67% 응. 여기 민주당 67% 그럼 거의 늙으신 나이 드신 분들 여기 여기 아니야. 너 여기 어디래? 근데 이분 선거는 여성분들이 다 이긴 거라니까 오 20대 남성은 40대 48이야 오 근데 여성은 27대 65야. 대박 아니 거기는 왜 안 들어오시고 거기 있대? 응? 거기는 왜 안 들어오시고 거기 있대? 스모킹 타임? 스모킹 타임? 스모킹 타임? 그래 한달 펴. 아 하eller 말해야지. 아 내일 친구를 잘 살게 해야돼. 알겠죠? 발생가 없는데. 알겠죠? 내가 막 많이 나는 서건 오빠 친구를 잘 만나야 되요. 자꾸 담배 자꾸 담배 피우라고 그러고 친구 만나면 안돼. 으음 그럼 안녕. 자리 좀 맡아. 나 친구 금방 갈게. 응 아무자